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 현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베 부장관이 한국 아산정책연구소 주체로 서울에서 진행된 아산플래넘 2024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POSED BY THE DPRK AND WE ARE ABSOLUTELY UNITED IN CONFRONTING THAT SHARED THREAT WE'VE BEEN WORKING HAND IN HAND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KEY ALLIES AND PARTNERS HOW BEST TO ENGAGE THE DPRK DETER AGGRESSION AND COORDINAT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DPRK'S ONGOING AND REPEATED VIOLATIONS 캠빌 부장관은 이어 미국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한국-일본과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빌 부장관은 특히 한국과 일본 정상의 용기로 미-한일 공조가 강화됐다면서 3국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고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김홍균 1차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억제, 단념, 대화의 대북정책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차관 역시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